반갑습니다. 에어선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최신 전문대 취업률 순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대학 정보를 안내해주는 대학알림위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178개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률 순위를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